자 이따그러면서 함께하는 티비 이티스타티비와 함께하는 어 티비 어 이티스타티비입니다 뭔소리야 아 엽기스타는 이제 오늘의 첫번째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읍 자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거는 어... 자 중요한거는 일단 뭐... 중요한겁니다 그렇죠? 자 이따그러면서 중요한거는 일단 중요한거죠? 아 설마 종족을 몰라 아 종족을 몰라 슈퍼 종족이 기억이 안나 지금 자 이따그러면서 일단은 중요한거는 종족을 모른다라는거죠 아 종족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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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란이다 테란 무조건 테란이다 이거 테란이다 테란 에 자 테란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티닌 종... 아 비행기 타보 마음있나요? 이러시는데 허... 있습니다 네 비행기 타보고 싶네요 근데 소원중에 하라고 비행기 타보는거야 에 근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못타는데 어... 왜이렇게 빨리 와 이 새끼 잠깐만 미친놈이네 이거? 아주 심한 뭐... 어... 비행기 테란이야 이거 갑자기 또? 비행기 테란 아니야? 이거 왜이렇게 빨리 와? 잠깐만 아니 왜이렇게 빨리... 지금 뭐... 지금 팔로 찌었는데 뭐 지금 왔어? 에... 뭐 미친놈이로 왔네 미친놈이로 왔네 지금? 세트 한번 가보자 이거 어 빨리 가야겠다 어... 테란이 이렇게 빨리 올 이유가 없거든 여러분들? 아이 테란이 이렇게 빨리 올 이유가 없는데 아니 시발 이거 매너팔로 갈 때보다 더 빨리 왔어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SCV가 내려온거야 거의 에... 이거 뭐 SCV 뽑자마자 내려온거 같은데 지금? 에... 미쳤네요 지금 세뇌방 에... 무슨 짓이야 이거 에... 왜이래 진정해봐 님아 왜이래 이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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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무슨 노래지 이거? 아 이거 아는데? 아... 슈바 이거 무슨 노래야 스읍... 자... 쯔쯔쯔쯔쯔쯔쯔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세뇌방이 SCV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어 뭐죠? 입구를 막고 있네요? 어어어어어... 이거 무슨 짓이죠? 자... 진로 취소할게요 스읍... 자 이거 세뇌방이 내가 봤을때는 제가 봤을때는 일단 세뇌방이 그냥 무난한 빌드네요 에... 에... 아... 가스 치웠네 어... 무난한 빌드인데 이거 왜이렇게 빨리 왔죠 근데? 이거 빨리 올 이유가 없는데 왜이렇게 빨리 온거죠? 에... 존나 과... 과수비라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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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록도 안짓고 지금 무하나요 지금 뭐 술래잡기 아니야? 술래잡기 말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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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다보면 말타기 너무나 빨라 자 그렇죠 무슨 노래야 이거 네 그렇죠 노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말타기밖에 모르겠어 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죠 설마 일단 무슨 빨드죠 이거 아니 SCV이렇게 빨리 오죠 왜이렇게 빨리 왔죠 이거 지금 아직도 이해력이 이해가 안가는데 뭐 SCV 시작하다마자 내려온거 같은데 지금 아무도 안하고 계신가 이거 자 뭐죠 이거 SCV 체력이 왜이렇게 없죠 이거 뭐죠 이거 자 뭐 1킬 달성했습니다 가볍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가볍게 1킬 가져가는거고요 자 여기다 살짝 길막아주면 이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뭐야 그거 이거에서 이제 또 그걸 못 지워요 여러분들 자아 이거 굉장히 짱이 나거든요 에에에 이거 진짜 완전 열 받는다 잘봐 존나 열받는데 진짜 아니 진짜 쌍열 쌍열 받는데 지금 커매드 떼어야 될걸 지금 이렇게 뛰어야될거 지금 지금 이거 짓고 싶은데 지금 이거 지어져가지고 선대방 이거 어 난리났죠 지금 선대방 자 이거 그래서 이거 옮기죠 선대방 에에에에에에에 자 옮기는데 슈바 이것도 지어주면 아아 슈바 까비 에에에 갇혔다 존대다 빠져 아아 까비 계속 지우면서 괴롭히려고 했는데 아쉽다아 잘못불러면서 이제 산대방을 뭐 그냥 뭐 어어 쓰리게이트 드라군으로 압도적으로 찍어보았죠 이랬는데 에에에 이 선대방이 어차피 탱크가 늦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가 이렇게 찌 쓰리게이트로 찌발라도 선대방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선대방이 지금 어 암마나 못지키잖아 지금 이거봐 아 지금 이거 때리느냐고 선대방이 정신없어요 에에 그런 틈에 타가지고 선대방 존나 때리는거고 선대방 쓰리게이트 봤는데 에에 보면 뭐합니까 선대방 에 봐도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뭐 에에 중요하지 않죠 아 좋아요 컨트롤 좋아 어어 선대방 마린이렇게 싸우면 이득입니다 제가 에 무하나 선대방 마린 마린 존나 멍청하네 무하나 마린 자 마린 기부설 선대방 최소 산타 최소 산타설 상대방 에 뭐죠 선대방 뭐 마린 기부 뭐 다섯마리 잡았네 제가 지금 에 에 자 여기서는 뭐 쓰리게이트 어떻게 막을거죠 선대방 에 지금 뭐 산타네 이 새끼 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선대방이 한번 괴롭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초반방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초반방 아니고 그냥 제가 존나 잘하는거 같아요 에에 자 이거 잡겠는데 이거 어 시즈모드로 개발했어요 에에 좀 귀엽네 에 자 SCV 어디갔다오셨죠 지금 자 자 SCV 안녕 자 세례베이터 안맞은 멀티를 하더라도 늦거든요 이거 굉장히 늦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진 자원으로 진로 뽑아서 게임 끝낼게요 에 이거는 4게이트 간 다음에 이거 그 경기 끝내야 되겠네 어 새끼 개못하네 이거 뭐 길게 갈 필요 없죠 여러분들 어 이대로 그냥 제가 병력 5게이트 갑니다 5게이트 자 본진 5게이트 자 7 8 찍어주고 3 4 5 6 찍어줍니다 그렇죠 일단 알리포트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대방이 딱 드라군 여기를 1개 세워로 오면 사대방이 아 쭈바 이거 잡고 싶어 쭈바 이러면서 나온다고 아 쭈바 나 드라군 여기있어 쭈바 이러면서 자 세대방이 나오기만은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안맞은 멀티를 하는 척 이 사대방이 안맞은 멀티를 하는 척 언젠가는 안맞은 멀티를 하거든요 에 그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이 방업질러 존나 찍은 다음에 상대방 게임 끝내볼게요 자 감당 5 6 7 에 자 그리고 가스를 금화캡니다 가스 캡 필요 없죠 질러 뽑는데 가스를 왜 이렇게 나 자 그러면 질러 존나 뽑아줍니다 이제 오게이트 돌립니다 여러분들 에 오게이 돌립니다 오게이 자 오게이 원게이 수리게이 투게이 포게이 자 그러면서 일단은 중요한건 사례가 지금 안맞은 멀티 할거에요 안맞은 멀티 안하면 뭐 드랍인데 드랍은 솔직히 뭐 지금 무섭지 않죠 에 시조모드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드랍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뭐 드랍일리가 거의 없죠 떨어진다고 해도 정말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에 드랍 mailp 그냥 공격 가면 돼요 자 뭐죠 사냠밤 이 옆에 있는 드라곤 보고 내려온건가 어 어 어 왔다왔다 갔다 가자 가자 자 갑니다 여러분들 탱크 잡구요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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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롢 아아아아 이거 사냈밤 안될져 사냈밤 언더팽크나 모더쉬모 다 때려뿜시면 되는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바로 슈마물륨톤스죠 여러분들 아 탱크를 도망간 다음에 베로그 닫아야되는 슈퍼 탱크를 살려보내지도 않냐 새끼 존나 냉정하네 이 새끼 자 SCB 피난민 됐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서퍼알리퍼 뚫으십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세뇌방이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에 지금 뭐 초 맞는거밖에 더 있겠어 자 여러분들 쭉쭉 찍어주고 질러 존나 뽑고요 세뇌방 아 지금 뭐 이거 뭐 서퍼알리퍼 깨지면 게임 끝납니다 질러들 지금 뒤에서 되게 와 커맨드로 입고 막아요 커맨드로 입고 막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자 이타도 있다 새끼야 이타치 새끼야 어 형의 시범 뭐 강원도에 이타치야 새끼야 자 이러면서 쭉쭉 찍어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타가져 어 이타공격 자 일단 뭐 중요한거는 상대방이 어 지금 방심하고 있다라 여러분들 이거 좀 있으면 상대방 이거 어 쭉아 들어가고 갔나보네 안마당해야지 쭉아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때 조지는거죠 여러분들 자 강원도에 이타치에 어 이티죠 여러분들 자 자 사내방 자 내려오죠 내려오죠 저희들 슬슬 내려온다 지금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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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죠 사내방 자 이제 마인 심고 아 존나 안정됐다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이 사내방 슬슬 자 사내방 이제 마인 심고 존나 내려올텐데 자 이렇게 극대로 놓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오케 오케오케 내려올텐데 어 내려올텐데 슬슬 슬슬 아 슬슬 마인 존나 쉽네 슬슬 뭐 어? 농장 농장 뭐 밭 대소라뇨 슬발놈아 자 갑니다 자 남자는 공격이다 새끼야 busy 슬바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칸에 추천 가지고 계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자 대주바님 스신짱님 꼬지님 그리고 계란탕 먹기님 어 그리고 회포백스님 그리고 이티 흑존스님 알수없는 인생님 감사합니다 자 서방박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추천 가지고 계십시오 부탁드리고 모바일 보도록 터치자 터치하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손가락 표시 왼쪽 칸을 즐겨찾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잘하고 계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 나루토 책 결말이 나왔어? 나루토가 세계를 지배 어 지키고 게임이 끝나? 그 후카게는 나루토야? 아 후카게는 나루토야? 슈발? 어 나루토 결말이 나왔다네 여러분들 아 구미랑 나루토랑 봉인되서 사쿠라는 어떻게 됐는데 어 사쿠라는 사쿠라 짱! 그죠 옛날에 유즈맵에 그런거 있었는데 케롤로 한별이 벗기기 뭐 이런것도 있었고 이누야사 가형이 벗기기 에 어 나루토 뭐 사쿠라 벗기기 이런거 있었는데 아 존나 웃겼는데 그때 아 옛날에 다 깼지 아 옛날에 나는 다 클리어 했었었는데 어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사쿠라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들 사쿠라짱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나루토 사스케랑 결혼해요? 아니 사스케랑 결혼해? 어쩐지 그 시명 나루토 좀 약간 수사했죠 여러분들? 에 존나 자꾸 사스케한테 존나 집착하는거야 그래서 나는 딱 알아봤지 저새끼 게이다 어 결혼할 줄 알았어 어 자 함께하는 티비티스타티비와 함께하는 엽기스타랑자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 프로토스에 좌우좌우한 방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루토가 여자야? 아 나루토 여자였어? 아 나루토가 여자구나 아 나루토가 그럼 여자고 사스케는 남자니까 어 사스케가 나루토를 꼬셔가지고 아 나루토가 사스케한테 대시한거구나 어 그렇지 어 사스케 존나 츤데레잖아 그새끼 어 존나 그거 존나 안되는 새끼 내가 슈마 그냥 뭐 내 동생인데 어 사스케 내 동생인데 여자 존나 밝혀 그새끼 어 내가 강원도 이터치잖아 자 내가 이티라닌이 초콜릿 10개 감싸고 여러분들 말도 안되는 나루토들임 이제 그만하자 자 일단 쭉쭉 찍어 돌아가면서 자 나루토가 사스케 중간단위에 나선한 난리 밀어지네요 슈빨로마 에 개 어이없는 소리하고 있나봐 저거 어 나루토 여잔데 왜 가슴이 작은 이러시는데 아니 슈빨 세상에 가슴 작은 여자들 놀리냐 지금 슈빨로마 어 가슴 작은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슈빨로마 어 세상에 가슴 작은 여자들 놀리냐고 지금 어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슈빨 뭐 어 어 너는 불한테 왜 끼냐 이 소리 듣고 다니는데 얼마나 슬프냐고 지금 어 위로해 주라고 니 나중에 미래의 여자친구가 슈빨 뭐 어 그런 분이면 어떻게 할건데 욕하지마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뭐 그런 힘든 사람들 욕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작은 사람들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욕하면 안됩니다 에 아무리 작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왜? 어 그렇죠 제가 언젠가 또 작아질수도 있기 때문에 에 저는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더라죠 어어 이거 뭐 슈빨 눈치를 챘어 이거? 미친놈이네 이거? 오버로드가 왜 슈빨 일로와 잠깐만 미친놈아 아니 잠깐만 니마 아 슈빨 이거 말도 안되는 지금 오버로드 타이밍이네? 오버로드 가야죠 여러분들 아 뭐지 이거? 아니 오버로드 왜 일로와요? 아 미친놈이네 이거? 에 아 뭐 개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자빠야네 지금? 아 아 슈빨 아니 오버로드 일로오자 아 아 잘한다 어 오버로드 절로 올 이유가 없는데 야 센스 지린다 어 이거 설명 좀 잘한다 어 어 어 아 이거 큰일났는데 근데 어 지금 저벌리 뛰어올거 같은데 왠지 삐리 어 이거 저벌리 뛰어오면 큰일납니다 지금 어 집중해야될거 같은데 쓰 쓰 빠바바바바배 빠라바라바라 계속 빠라바라바라 Silence blo 환상의 바도라마 아 뭔노래지 이거는 에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에 일단 오버로드 잡아주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일단 저골링을 돌리면서 일단 플레이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거는 음 저골링 그렇게 많이 안찍었는데 중요한건 저도 캐논을 많이 안찍었기 때문에 어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긴 했어요 에 근데 만들긴 했는데 이게 설레이래요 어 가스가 좀 빠른데요 에 가스가 빠르다는거 이거 테크를 빨리 올리겠다는 생각일수도 있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어 미네랄 계속 묵행해주면서 네 상대방에 일단 자원손으로 입혀주고 자 그러면서 일단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망다니구요 일단 중요한거 는 살려면 레어드가 좀 빠르네요 에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금 감당할 수 있을지 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 이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질럿을 좀 계속 찌른다 건지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야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어 제가 프로브 생산을 한번 시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을 어 계속 괴롭히면서 뮤탈리탈리니스크 타이밍을 좀 늦춰주는 어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못한다면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뮤탈리스크 빨리 나오려고 뭐 잔야망이 뮤탈리스크 안 찍더라고 하더라도 압박만 줘더라도 저는 캐논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운영이 좀 말리고 이러면서 넬룸 넬룸 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일단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어 일단 최대한 찍어주도록 하구요 일단은 어 찍어주도록 하면서 찍어줍니다 성큰 어 아니네요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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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쓰읍 잘하는데? 음 쓰읍 네 어 고수들끼리는 이렇게 질럿이랑 저글링 과 이제 맞대기만 하더라도 실력을 알거든요 에 이 살림을 좀 잘하네요 어 쓰읍 일단 약간 컨트롤 살아있고 어 타이밍에 뭘 해야될지 정확히 캐치하면서 이게 막을 타이밍에 유닛들이 어어? 무조이클났쥬넷? 야 진짜클났다 이거 X됐다 음 쓰읍 ㅅ빠 잘한다 긴장 빨아야될거 같은데 지금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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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상대방이 좀 굉장히 실력으로 좀 있으신거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읍 일단 저도 어 몸을 사리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해처리 레어테크도 무난했구요 선쿨콜롤도 없고 드론 붙이면서 무난하게 상대방이 테크를 준비를 했어요 어 이런 상황이라 사면 나쁠거 없습니다 에 거기다 육회차례까지 자 이거는 제가 뭔가 수를 둬야겠네요 아 이게 이게 아니라 자 빨리빨리 스카우트 가고 자 스카우트필을 가면서 어 가야되는데 지금 가스가 굉장히 없네요 에 가스가 왜이렇게 없지? 가스가 이렇게 없을리가 없는데? 어어? 지금 X됐다 자 가스가 없는데? 어어? 잠깐만 이거 그냥 무털라 하면 끝날거 같은데? 자 아유 잠깐 가스가 왜이렇게 없죠? 이거 플리픽콘 지금 가스가 없는데? 하이 자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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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자 있네 있네 가스 있네 누가 없대 에 히드라이스킰 자 무난하게 가네요 어 어 오버 두개 탈레방이 근데 약간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 네 누순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에 아니네 에 에 아님 말고 에 자 어 발업이 좀 늦기 때문에 어 스피드업이죠 이 공중력 스피드업이 스카우트 스피드업이 늦기 때문에 어 지금은 제가 해야될건 뭐냐면요 압박입니다 계속 압박이 들어가 어이 뭐 잠깐만 슈바 이게 뭐야 아 아 더럽네 자 위에 뭐 오는데 스카우트네 자 일단 스카우트 못봤다 어 와 이게 뭐야 아 깜짝이야 슈바 스카우트 보러 들어오는 줄 알았네 지금 개소름 돋았어 자 눈까지만 보고 뺀거 같죠 자 일단은 최대한 압박을 해주면서 자 주변에 있는 저글링들을 좀 없애줍니다 자 그래야지만 상대방 시야가 좁아지면서 굉장히 어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못하거든요 자 그런거 좀 이용해서 플레이 해야하는 수가 또 있구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어 어 그런 플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아니 주바 이거 말이래 잠깐만 아니다 지금 아니다 스피드업 그룹 안됐다 아 스피드업도 안됐고 아무 업그레이드도 안됐네요 그냥 히드랍이다 자 그냥 히드랍이기 때문에 이거 살짝 빼주면서 어어어 질러 왜 그러죠 자 질러 살짝 빼주면서 시간 한번 끌고 아 이러면서 질러 아 히드랍 스크로 가면은 리카우스 가야되는데 히드랍을 가야될 야 이 새누 너무 유리하게 출발했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근데 좀 약간 엿갔네 어 시간 잘 끌고있어 근데 캐논지원 시간 완벽히 벌었어 아 이거 근데 템플러로 안가면 이거 못막는데 아 이거 존나꼴였네 지금 어 질러수로 그냥 막기에는 너무 병력이 많고 이거 질러 병력을 상대방의 병력을 생산을 좀 줄일만한 그런게 안나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도 어 자 일단 한번 가보자 에 스카우트 한번 띄고 자 그러면서 일단 질러 팝을 뽑아올게요 이거 상대방에 좀 실력이 좀 있기때문에 저도 약간 당황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자 그럼 일단 본질 한번 흔들어줄게요 히드라가 날 따라오면은 되는거야 이렇게 쎄 아 방업돼있네 아 아 왜 안죽어어 미친 드론이 슈바 나 공업 안찍었나 아 안찍었따 어어 아 존나 슈바 아 아 슈바 이런게 어딨어 아 족갔네 자 이거 족됐다 족됐다 이거 아 진짜 존나 큰일났다 어 지금 아 스카우트가 줄면 안되는데 아 자 스카우트 계속 일단 모아보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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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멀티모터 야 사람 존나 잘한다 근데 뭐 알고있는 듯한 존나 움직임이네 이거 아 슈바 진짜 슈바 슈바 나는 남들과 달라 모든 힘을 다해 잃어낼꺼 어 슈바 클론이도 있고 아 슈바 사랑하는것도 힘드네 아 멀티 있는데 이거 아 뭐야 왜 안들려 소리가 아 슈바 나루토 음악감사 가고 있었어 아 슈바 아 존나 망했다 이번판 존나 꼬였다 지금 멀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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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병력이 존나 걔 야게 먹었네 아 슈 아 아 지금 존나 꼬였다 돈바 아 슈바 이게 아닌데 아 사냥 너무 잘하는데 이거? 아 존나 말렸어 아.. 뭐야 이게 아 이곳을 왜 막혔어 아 슈바 존나 말리네 진짜 족같네 아아 빠 슈바 새끼 너 죽었다 아 근데 사냥 너무 잘하는데 야 이거? 아 뭐 슈바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 슈바 벌드가 뭐 그냥 압도둑으로 뭐 그냥 씹어먹히는 기분인데 이거? 아아 졸시다 진짜 아 뭐야 이거 아니 묵당기 다있어 아 슈바 아아 걔 빡치네 아 졸시다 슈바 새끼 아 아니 졸나 말이 안되네 그냥 에 아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근데? 아 아 아 아까 스쿼지 스쿼지한테 죽은게 문제야 하이튼 사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앗! 문 여지마! 야앗! 문 여지마! 아 이겨야돼! 아 슈다! 아아! 존시다 진짜!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하지 근데? 근데 못해버렸는데? 아니 이 새끼 아 화이팅필을 왜하나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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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시다 진짜! 아아! 슈발! 아니 근데! 아아! 뭐지 이거? 잠깐 리플 한번 볼게! 하아! 잠깐만! 아앗! uations种함이 와아! 아아! 아아! 아우! 아니 이건어떻해! 이걸 어떻게 넣을래 이거지? 이거 아 너무 말렸어 근데 스커피드 가면 안됐다 어 너무 말려가지고 아 아 돈 존나 남아가지고 아 아니 이게 보인게 아니라 아니 언더캔은 당연히 안보이지 언더캔은 보인게 아니라 그냥 사내면 감으로 올라온건데 아 잘하냐 사내봐